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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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제25차 전국 프로그램 경영의 전세에는 저작체계 및 정보보안분가, 인공지능 및 저산업정보처분가, 생산동종의 CNC분가 등 17개 분가로 나누어지는 이며 전시장에는 천수백권의 프로그램들과 각종 CNC여서 장치들이 전시했습니다. 소흥중앙지관 공장기업소들에서 정보와 수준을 높인 프로그램들과 대학전문학교 컴퓨터수리양성기지의 교원연구사 학생들이 내놓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.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경영 및 전시를 통하여 우리 속의 프로그램 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정보를 적극 추정하는 데 기억할 것입니다. 음악 저는 이번 제25차 전국 프로그램 경영 및 전세에 화상처리 프로그램 만화경을 출품하였습니다. 화상처리 프로그램 만화경은 화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민의 것에서 서명, 만화, 선전화, 유화, 쿠팡화 효과를 적용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사진의 밝기, 색상, 사진정의로 인정한 설정박구를 저설 속해갈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화상처리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화물에 대한 예의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